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 부셨어요? 네 약간 마이크도 내려주시고 다같이 입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오르는 인간들은 무정우리 스탠들이야 너무 높아게 맞췄나지 지치치치치 기다려 한마디 남겨놓고 떠나버린 무정한 사람 잊지말라는 강한마디만 달려옥고 떠나간 사람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면 차라리 말이나 알지 기다려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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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걔 떠나간 사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쁜 새끼여 갈라고 그냥 가지고 기다리라고 또 미련이 남겨놓고 갔어요 하여튼 순놈들은 미룩이 못했나, 네 그래서 저도 옆에 있던 순놈 보내버렸쇼 혼자 산지 20년이 넘었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곰팡이 쓰는 거 얘기 안 하라고요 2019년부터는 얘기 안 할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더 한다는 것도 공통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해요 한마디 나를 켜놓고 뒤돌아선 무좌한 사랑 그 한마디 아쉽네 해녀올까 기다린 날은 책임치지 못할 다른 아들은 차라리 가지나 알지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만 이 너도 난 그 새끼가 즐겨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눈을 두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꼭 복 받으실 겸 벌써요 이렇게 베푸시는 분들은 이 뒷자태부터가 탁 통째로 들려요 그래도 언니 아픈거 많이 났어요 혈색이 많이 좋아졌네 북병에서 뵐을 때보다도 좋아졌어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 솔직히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요 근데 나이 먹어갖고 아프니까 새끼들도 어디 아파요? 이거 물으면 끝이에요 아프면 나만 손해요? 무조건 손해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자기 자세 잘 챙겨야지 말처럼 쉽진 않아도 진짜 잘 챙겨야 돼요 아프고 나면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러니까 아는 동생이 젊은 나이에 돈은 진짜 많아요 호주에서 사는데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자가 근데 50 몇 살에 갔어 가면서 마지막 한 말이 언니 학자까지 보려고 하지 마라 아무 소용없더라고 이거지 병이 이미 나 버렸으니 그러니까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뛴 보람이 일찍 죽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셔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슬슬 또 신혼 걸어서 예 이제 한바퀴 돌고 오실라 그러고 가는거지요? 예 예 한바퀴 돌고 오세요 이제 지금부터 슬슬 부탁거리 한번 갈랍니다 자 님의 눈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한번 갈게요 자 빗장구 4종 세트까지 나중에 난타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갈랍니다 한 1시간 동안 떠들라니까 예 가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한바탕 놓으시고 춤추고 싶으면 막 춰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엿장시 맘대로처럼 여러분은 맘대로네 예 올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온몸에 남아있는 나쁜 거 다 벌어갖고 가셔 내가 그걸 갖다가 싹 모아갖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근심덩어리 고민덩어리 다 모아다가 이 그렇지 바닷가에 오빠 알지 바닷가에 딱 버리면 그것이 흘러올라 어디로 가? 그렇지 김정은이 그 새끼 먹는 수돗물로 쏙 들어가갖고 김정은이는 새해부터 골고루 300단 되는 거고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고 그렇지? 자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니배덩어리부터 출발합니다 가자 자 고맙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몸 쪽에서 푸는 바람 너네 온 빛은 주야 저쪽에서 푸는 바람 너네 살까슴 주야 하나밖에 없는 내 입이야 저쪽에서 푸는 바람 그 바람가 불가족 없어 참돈이 예수님과 기대해 예수님과 늘 참돈이 바람 덕분에 하신 노란 저쪽에서 푸는 바람 부끄러워 나 오늘 하신 네비 텔레이비가 아름다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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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세상에서 새끼들 꺼내는 것도 시간만차 꺼내잖아 우리 엄마가 진작 나를 갖다가 시간만차 꺼내놨으면 요번엔 요콜 안되서 그러니 아이고 내가 내 별명에 내가 숨어서 살아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고마워 언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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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도 났네 살도 났네 다른 사람 살도 났네 부러울게 하나온네 다시 가 세상에 태양할 때 온 사주 탈자도 만들어지는 세상 그러니 나는 아실때 새주 탈자 잘 되라고 돈이라도 집어넣고 음악까지 여기로 했어 그의 수련도 놈의 새주 탈자 작갈 자가 태양할 때 잘났어도 못났어도 세상살이가 고달퍼도 원망을 한자 한타지 말자 마음이 떨렸더니 부러워라 부러워라 열린다 있어 많이 열린다 고마워 나보다 더 예쁜데 요즘 나보다 더 예쁜데 요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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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 놈의 새주 탈자 헐 박수 고단우시 찰 찰 보기만 약붙지 마라 약붙지 마라 지구멍에 붙었을 날 잇따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주 발자로 만들어져던 세상으로 우리 남은 시대에 새춤 빛자 차이 되라고 본이라고 짚어주고 부탁하도 모르겠어 우리의 슬픈 고놈의 새축 회장 속한 곳 발자가 되어 있을 때 잘났어도 못났어도 세상 사귀가 한 걸 수도 원망을 맺자 한 판을 맺자 나에게 달려버리 그러나 그러면 여기가 있어 이 구멍에 붙었을 날 잇따라 약붙지 마라 약붙지 마라 지구멍에 붙었을 날 잇따라 이 구멍에 붙었을 날 잇따라 이 구멍에 붙었을 날 잇따라 오빠 안그려요? 다른 구멍에 붙었을 날 잇따라 여기 뭐 구멍에 붙었을 날 잇따라 여기 구멍에 붙었을 날 잇따라 볕이 안 들어가지고 청소를 못했더니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못살아 아유 세상에 이렇게 많이 치워가지고 그러니까 녹슬지 아니 남자들은 녹슬어가지고 녹물 나오는데 여자들은 곰팡이 낸다 곰팡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을 작년까지 헤매다가요 이제 다 이제 포기했슈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얘가 얘기했죠 막 1억 2천에 이거 격려 붙었었어요 1억 2천까지 올라갔어 어머 근데 또 내가 뭐 다들 어떤 사람이 여기에 뭐 금태 들렸나 어쩌냐 막 그러는데 그냥 오래 묵혀둔 것 밖에 없어 근데 1억 2천에서 기분이 좋으니까 조금 더 올릴래다가 찍사시오 지금은 12만원 달래도 싫대야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기 전에 청소나하게 그냥 준대가 그래도 싫대야 그러니까 여자는 주가가 있을 때 달랄 때 막 줘야 돼 나같이 조금 튕기다가 완전히 예 예 예 예 맞어 개박살라 지금은 그냥 준대도 싫대잖아 그래서 포기했슈 그리고 2019년도 부터는 여기 곰팡이 썼다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래야 되겠어 저기 그냥 어제 저녁에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바꿔가지고 그러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려나 하하 그러니까 언니들도 여기 왔을 때요 해만지 와갖고 오늘은 절대 줄일이 없고 내일 잠을 안 자니까 밤새고 나서 새해부터는 달랄 때 얼렁얼렁 쳐요 남자들은 일단은 온몸에 있는 귀를 갖다가 자꾸 뽑아내야 새 귀가 들어간다네 하하 그러니까 자꾸 뽑아내 그러니까 새 귀가 자꾸 돌게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갈게 자 어쨌건 남자가 뽑아야 돼요 하하 하하 우리 언니들 우리 언니들 한 5만 번 댕겨줘 같이 부를라고 이게 아미새 시곗바늘 남대 눈구녕 이런 거 하려고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노래 맞아? 아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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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만원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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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게 뭐 별로인거냐 요말로 사는게 노란들 하죠 시골한 사람에 기름을 벗고 시골한 사람은 무섭다 세상 시계에 가만 참고로 울려 아름다운 사람 빛나다 위로 문려 내게 오는 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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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위 뭐 가벼 öe보줘지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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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의 정보를 여기서 남대요 자! 자! 예!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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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더 잘 들어가면 좀 더 침묵하세요 시원한 너너머치 뭐라도 그렇지 않느냐 나를 속이 사랑뿐 니가 한 번 야수하더라 한 번 사랑된 누구도 없더니 저만 저만 고장난 너너머치 너너머치 고장난 고장난 고축이는 멈추 없는데 고장진 고장난 없네 자리 자리 노래 좀 한 번 따라 부르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입을 딸짝딸짝 안하네 월밤만 따라 부르잖아 난 안 따라 부르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흘러간 무궁노래로 황포도 때부터 시작해서 장구도 치고 가위도 치고 북도 치고 사정세트로 놀아볼게요 어차피 지금 온 사람이 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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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엿먹을 유페이스가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엿먹을 유페이스 올 때까지 떠들어 대야되네 그래도 이렇게 잡아놓은 물고기들은 용돈을 자꾸 주니까 그분들한테 절대 물건을 못 들여대고 우리 이제 유페이스를 모아야되 모아야되니까 어서 오시오 유페이스가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황폭 돛대를 하면서 전 more 합시다 Mis Against Baby 한 đâu 아 Cr ata kan 마지막 이마 석양 빛이 긴 보도에 걸리고 흘러가는 저 벤이 어디로 가느냐 태풍아 비가 나아가 울지는 않아 파도 소리 부술뿌면 이마 부술뿌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파도 소리 부술뿌면 이마 부술뿌면 작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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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보liche 이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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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친 걸 달리면서 잠이 드는 진심인세 아침에 내가 있을 때까지 꿈속에서 밤을 찾는다 지우친 걸 달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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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ijk 내 가슴에 조약간을 딛도ического 원체의 맴만에 돌아서는 무척할 수나라 아름다워 아름다워지게 나를 들고 떠나가라 괜찮아 아무래가 났으면 조약불에 돌아가면 사랑을 들고 사랑의 조약 화이트야 귀찮아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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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들이 울려가라 자랑이랑 눈물에 담아오 흐르르 내 생애의 본인이란 그 사람 내 삶 같은데 다른 세월 받을 수는 없지 않으나 청춘이란 내 청춘이란 내 어머니 그 하늘이야 짠짠한 자연 돌리 여기가 이거 원래 중뇌가 막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이거 템포 붙이네 아이고 이것이 먼지가 겁나게 많이 올라오네 다음에는 우리 단장 여기다가 우리 오늘 옆 팔아가지고 여기다 맨질리 맨질리 나이트 크롭처럼 만들어 놓자 그래야 군덩이가 내가 이거 군덩이 돌리는 게 컨셉인데 돌아가지를 않고 돌다매고 돌다매고 그러네 언니 어디 갈라고? 아 갔다와 여기 저기 뭐야 얼어가지고 깡 맥켰다니까 물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보고해 괜히 내가 잊어질 것도 아닌데 나오면서 내가 창피하구더라고 그러니까 공중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되더라고 고급이 자 그러면 오늘 오시면 유페이스 오란분이 연 먹었네 고마워요 저희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갈고 닦은 재주를 각기 색깔이 다 다르게 막대가리 다 다르게 보여주고 여러분들도 힐링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입장료 대신이라 생각하고 이제 여태만씩 팔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만원이야 예 10만원짜리도 만원 6만5천짜리도 만원 막 지금 무조건 만원이니까 어차피 만원 줄 거 용돈 줄 거 갖고 가 싶은 대로 꼴리의 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엿도 만원 아 자 그리고 내 음반도 있어요 내가 노래만 단 40곡을 요즘 유행하는 노래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그 집 앞하고 사람 좋다 그런 것까지 다 넣어놨어 신곡으로 그래서 혹시 50만원에서 하나 던질지도 모르겠네 나밖에 몰랐던 그 사람 내 곁을 떠나버렸네 아쉬운 일 것만 남겨둔채로 내 곁을 떠나버렸네 내 곁을 떠나버렸네 내 곁을 떠나버렸네 또 달려질 없네 님 찾아가는 말이란 어서오세요. 제가 이 노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ру conceived 선생님을 모시고 순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노래 맺고 가고 보시라 그랬더니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바람에 못 보셨거든 그렇게 믿었던 그 새끼 날도 못 떠나갈지 이렇게 못 잊을 그리움 죽어 내 곁을 떠나버렸네 오야 못 잊을 사랑 이 마음은 완벽하라고 미미야 하잖아 가시니 거부한 널 달릴 길 없어 오야 순놈 찾아 나는 칼이야 올해는 이제 글른 것 같고 내 눈에는 돈 많은 놈 요거 쌘놈 만나갖고 러브 한 달만 보냈으면 좋건데 러브 싫어 하하하하 촬영 저시 없는 관계로 배 바치고 인사 전 저택이 보고 배가 더 나으시고 남들은 저택이 바치는데 나는 배 바치고 인사해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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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